서울교통공사 광운대행 열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종착역인 광운대, 광운대역입니다. 의정부,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광운대, 광운대,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의정부, 소요산.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点站, 광윤大雪, 광윤大雪站. 間もなく終点, 광운대, 광운대駅です.